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온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마치 우주의 블랙홀 같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별들을 다 빨아당겨서 삼켜버리는 지옥인데 엄청난 자석과 같았습니다 자석은 쇠부치가 있으면 다 끌어당기는데 별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지옥은 죄만 있으면 다 끌어당겨요 손톱 많은 죄로부터 바위 덩어리 많은 죄에 모든 죄를 끌어들이는 엄청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는데 막 뒹굴면서 엄청난 인력에 곤두박질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죄는 큰 죄나 적은 죄나 죄는 쇠부치가 크거나 적거나 자석에 끌려가듯이 열린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지옥은 사망의 초소인데 캄캄한 것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저도 회오리 바람 같은 자석의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옥 문에서 들어가지 말자 그것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이었습니다 영원한 곳에 급속한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말로서 비유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도저히 말로 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고 못 나온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기를 안티에 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통을 두고 괴로운 세계에 올 바에는 안티에 난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져라 예수님이 보혈을 부르시죠 저는 원래 예수를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보혈이 마음 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은 보혈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아주 모기소리만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니까 끌려 내려가던 내가 딱 중지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지옥이 끌어당기는 자력선이 없어져 버리고 떠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말할 때마다 떠올라오고 떠올라와서 지옥의 세력이 끊어지고 나중에 세상으로 탁 나와서 정신을 착 차리는데 영혼의 세계를 여행하고 온 같은 기분을 느꼈었습니다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느껴서 제가 수집을 내어서 감정을 적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단절의 저수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생각도 할 수 없고 마음에 보혈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고 형식을 지켜도 소용이 없어요 지옥은 눈꽃만큼 죄만일 수도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눈꽃만큼 죄도 없이 다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말이냐마 죄가 하나도 없이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그런 희고 의로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을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내려가서 영원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단절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것 완전히 단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도 헛된 것입니다 공헌 밖에 없습니다 이웃이 다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대화가 됩니까? 다 곤두박질 치면서 몸부림치는데 대화가 됩니까? 지옥의 여러분 불이 나는 바깥에서 타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타는 것이 아니에요 유황불이 속에서 타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유황불이 타올라오르고 구두기가 득실거리고 온갖 고통이 닫아오는데 세상으로 유황불이다 무슨 구두기다 무슨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형식에 불과해요 표현 못해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은 도저히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속에서 끓어오르니까 자기 고통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구 이웃하고 대화를 한다는 말인 것입니까? 엄청난 고통 속에 지눌려 이웃과의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26절대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릉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절대로 지옥이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강력한 죄악의 자력에 끌려서 지옥의 포로가 되기 때문에 바깥세상하고 대화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 절망의 처수였었습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버렸었어요 시간이 있어야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있어야 했는데 시간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내일의 희망도 현재의 희망도 전혀 없는 영원한 절망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1년이 지나갔다 2년이 지나갔다 그게 없어요 지옥문에 들어가자마자 시간 괜히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겠지요 절망강산입니다 단절의 세계인 것입니다 절망의 처수인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쯤 이 괴로움에서 놓여 날 수 있다는 기약도 없습니다 오직 좌절과 절망만 치도 찬 것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23절 24절에서 보면 그가 엄보여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 불꽃이 그 속에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괴로우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외친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엄청나게 속에서 불이 타올라는데 영혼의 기갈이 말로 닿을 수 없는데 물 한 방울이라도 사는데 물 한 방울이 거절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완전한 절망의 처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워 자살하려고 하나 죽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밉든지 내가 나를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칼이 있으면 찔러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워도 지옥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있으면 큰 축복이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살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한 미움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것처럼 지옥에는 자살을 할 수 없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마가보면 9장 48절로 49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려 이 말이 나는 뭔지 몰랐는데 죽는 것이 없어요 구더기 같은 죄악의 죄책이 끄지지도 아니하고 불도 끄지지도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너무 쾌통스러우니까 코암치고 몸부림치며 소금치듯함 몸부림치며 저도 막 몸을 비틀고 그냥 앞으로 엎드렸다가 뒤로 누웠다가 옆으로 기었다가 자빠졌다가 온갖 짓을 다해도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지옥에서 회계나 후회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회계하려도 회계할 수 없고 후회하려도 후회할 수 없어요 시간이 중지된 곳이라 과거의 일을 회계할 수도 없고 후회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회계할 수 있고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도 못하고 후회도 못하므로 자기의 상황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며 회계할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회계해야 돼요 지옥에 들어가면 회계할 줄 알아도 회계가 없고 후회가 없어요 이불에서 육장육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회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데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조금 지옥의 가장 내밑바닥에서 떠있고 그 죄의 중량에 따라서 흡인력이 달라요 큰 죄는 강한 흡인력으로 끌려들어가고 적은 죄는 좀 더 중간에 있지만 고통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흉언할 수 없는 버림받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 나는 버림받았다 그것이 영혼 속에 꽉 들어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웃에서 버림받고 전혀 내 자신에게도 버림받고 보통은 아무리 버림받아도 자기가 자신은 버리지 않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은 자꾸 보호하고 변명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도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아 전적으로 철저히 버림받은 몹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16장 27절 28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의 고통을 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버림받은 그의 기도를 들어줬습니까 단호하게 노후했습니다 버림받은 처소인데요 기도가 무엇이며 응답이 무엇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대사로니까 후세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열물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의 멸망이라는 건 여러분 하루 이틀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것 지옥은 시간이 중지된 곳이니까 그 고통은 하루 이틀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문부림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이란 엄청난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죠 좀 지나면 좋아질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좀 나아질 것이다 좀 지나면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 극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그 좌절과 그 불인받은 심령과 그 괴로움은 도저히 말로서 표현 못합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지옥 갈 바에 안 피해난 것이 좋다 지옥에 가서 자살을 하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것은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살아야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꾸라지에 소금치듯이 문부림을 치고 발부등을 치는데 그것이 한두 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지옥불에 타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이 항상 공중의 때에서 수억만 년 동안 저렇게 불빛을 내는 것처럼 억만 년 동안 시간이 없이 속에 죄가 불타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육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지옥에 떨어진 것은 둘째 사망으로서 그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히랍신화에 지옥에서 고생하는 인물 중에 탄탈로스와 시부스가 제일 유명합니다 왕이었던 탄탈로스는 지옥에서 목까지 잠기는 물 속에 있는데 바로 코 밑에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가지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탄탈로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고 하면 목을 굽히면 물은 순식간에 땅 밑으로 쫙 빨려 들어가고 과일을 따물이고 손을 버치면 나뭇가지는 바람에 날려 휙 하늘로 올라가고 탄탈로스는 바로 코 앞에 물과 맞이 있는 열매가 있지만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소원이 눈꽃만 지도 이루어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지부스는 알베르 까미가 소설에도 묘사했는데 구린도의 왕으로 불의와 부조리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제 지옥에서 시지부스는 가파란 비탈길에 저 아래에서 크다는 바위를 밀어 올리는데 있는 힘을 다해 꼭대기까지 겨우 밀고 올라가면 바위는 아래로 굴러뜨러집니다 다시 온 힘을 다해서 이 앞으로 나갈 바위를 밀어 올리면 정상을 코 앞에 두고 바위는 또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지부스는 영원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면 영원한 고통인 것입니다 히랍 신화에서도 지옥을 묘사할 때 이런 고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탄탈로스와 시지부스가 당하던 고통과 같이 영원히 고통 그 자체 속에 존재하는 삶으로 몸서리 쳐지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저는 일생을 목해오면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도 있을 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났어요 불타면 좀 피하면 안 되겠나 벌레가 굴그리면 벌레를 좀 피하면 되겠지 별로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은 말로서 흉용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깨어나자마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해야 되겠다 불타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이 세상에 일종의 활락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큰 죄도 끌려 들어가고 저만한 티끌 같은 죄도 결국은 그 자력선에 지옥의 흡인력에 끌려 들어가요 지옥은 죄를 끌어들이는 자력선이에요 그러므로 나 요즘 한참 죄 지어도 괜찮겠지 천만에요 오직 죄를 희게 씻어버리고 없는 듯이 만드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담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상태가 의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 의의는 인간의 노력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고 수양과 도둑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에서 벌거벗고 부끄러웠을 때 인간의 힘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앞치마를 입었지만은 해가 나니 또 말라버리고 또 앞치마를 해 입었더니 해가 말라버리고 아무리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로 앞치마를 해 입어도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반영구적인 옷을 입혔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고 에덴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든 나무 잎사귀로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수양과 도덕, 고행, 종교를 가지고는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 짐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인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 옷을 공짜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지옥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엄청난 자력선으로 잡아당기는데 자력은 여러분 나무나 동은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철만 끌어당기죠 지옥은 죄만 끌어당기지 용서받은 의인은 당길 힘이 없어요 자력선은 힘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을 부려줄 때 모든 지옥의 세력이 끝나므로 지옥에서 떠나올 수가 있은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이외에는 우리를 희귀하고 의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탁 올라오니까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것은 하! 이곳이 천국이구나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사는 것 별로 천국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떤 때는 고달프기도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증이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웃기는 소리 지옥에 잠시 갔다 나오니까 천국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미사 역으로 표현해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에 가서 경험한 것은 사실은 억지로 오늘 말을 했지 말로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뤄지 못하려 사람이 그 성경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도 그렇고 나물며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을 말로서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지 그것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오늘 지옥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내 말은 너무나 너무나 표현력이 약해서 억만분지 1의 표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고통 저는 고통 많이 당해봤어요 폐병으로 죽다가 살 때 안에 숨을 못 쉬어서 밤새도록 낮새도록 고통하는 그 고통도 느껴봤고 군대에 가서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삶과 죽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고통도 느껴봤고 심장병으로 고통당하고 의지름증으로 고통당하고 허약으로 고통당해봤지만 그런 것은 천당이에요 그런 고통은 천당이에요 하... 지옥의 고통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더라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의 억만대도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제발 지옥은 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서도 지옥은 피하십시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안이 치여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지옥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부인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은 없다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 볼 수 없다 귀보고 바람은 봅니까? 눈두러 들으라고 하면 덥습니까?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감각이나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하니라 성경에 게시된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외치는 천당과 지옥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